안녕하세요 또보닌입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구성 영상을 요청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오늘 구성은 스타워팜에서 롯데히님께서 구매하신 2배 3만원 랜덤박스에요. 잠시 대량도 랜덤박스는 마감을 했고 1월 10일쯤에 다시 오픈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떡매랑 인스보다는 동우소 위주로 원하셨구요. 랩핑지랑 그 다음 흑임자 슈니 볼일 위주로 원하셨습니다. 그럼 구성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좋아하신다고 말씀해주신 캐릭터가 있는 이런 흑임자 랩핑지 넣어드렸구요. 그 다음 마지막 한세트는 되게 인기가 많죠. 이런 혼나띠 랩핑지로 한세트 챙겨드렸습니다. 먼저 이런 수수, 꽃수수 떡매무지를 한건. 그 다음에 이런 말랑이 임지볶음목 떡매무지를 한건. 그 다음 마지막 떡매노는 흑임자 떡매무지를 한건. 이렇게 떡매도 세 것만 들어가구요. 인스는 이런 두부 인스 아이스크림 한세트랑 그 다음 이런 킥치인 로비아 인스 한세트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흑임자 치자 꼬깔 모자 동우소 한세트랑 그 다음 이렇게 놀이동산 흑임자 동우소 한세트. 이 세트에 오구님도 한 gains 한세트만 들어갑니다. 먼저 dinero 소글이 시리얼 도모소 한세트c 그 다음에 이런 strategy. 은 단지 주황색깔 흑임자 동우송이랑 보라색 빈 obs各도RO wiele 세트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매미도무소 한세트c 그 다음 공주사 빈 formiant meetings 한세트c 다음 이런 치자 초록봉 wsp migrants 한세트 sob 그리고 你____ Sy. 첫 ships 한세트. 이렇게 흑임자 동우송 Kanji 요렇게 Leben lived Wet кв Issa 이렇게스럴아 파arnos 보리 오 ό росс 그 다음 보리도 좋아하시던라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재고 앞에서 다 재발주를 해놨는데 창보리 도무송이랑 이런 보리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그 다음은 크리스마스 수수 도무송이랑 빼빼로 수수 도무송 그 다음에 로비어 기린 도무송이랑 이런 공중이 도무송까지 들어가고요. 이런 조그만한 순밀 도무송이랑 색칠 흐림자 도무송까지 두 세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성은 여기까지가 초구성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메모리 인스 한 세트랑 그 다음에 이런 까미 도무송 한 세트 그 다음에 박콘 흐림자 도무송 한 세트랑 이런 파랑 색깔 흐림자 도무송 이렇게 네 세트 넣어드렸고 손꺼울도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시멜로우 먹거리 그 다음 마지막 한 방울 이상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브루칼 핑크색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구매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